금융당국이 내년 3월부터 대체거래소 예비인가를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죠. 이에 증권업계가 주도하는 넥스트레이드 법인이 인력을 대거 채용하는 등 준비작업에 나섰는데요. 아직까지는 증권사들 외에는 대체거래소에 큰 호응을 보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다른 업건에 참여가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박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 3월부터 대체거래소 인가 심사에 착수하는 금융당국. 이에 대체거래소 준비법인 넥스트레이드가 대대적인 인력 충원에 나서며 본격적인 예비인가 레이스에 돌입했습니다. 대체거래소의 중요한 심사 항목 중 하나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입니다. 이외에도 금융당국은 대주주와 자기자본, 사업계획 타당성 등 총 8개 심사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넥스트레이드가 대체거래소 인가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서울거래 비상장을 운영하는 PXX도 사업을 저울질하고 있는 상황. 다만 업계에서는 현재 대체거래소 거래 가능 대상이 상장주권과 주식예탁증권 등으로 한정돼 있고, 익명 거래 시장인 다크플의 허용이 정해지지 않은 만큼 사업성이 의문을 품고 있는 상황. 금융당국이 혁신성과 안정성을 대체거래소의 핵심 요건으로 제시한 가운데, 증권사가 주축이 된 넥스트레이드 외에도 다른 억권의 대체거래소 인가 도전이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박소영입니다.